300 성경 구절 암송에 도전하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. 먼저 제가 암송 구절을 개역 개정, 세번역 성경으로 다섯 번 연속 읽어드립니다. 그리고 두 번 연습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시작합니다.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개역 개정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.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.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세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나를 따라오너라.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.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.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개역 개정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.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.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세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나를 따라오너라.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.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.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개역 개정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.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.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세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나를 따라오너라.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.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.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개역 개정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.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.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세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나를 따라오너라.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.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.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개역 개정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.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.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세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나를 따라오너라.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.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. 다시 한 번 들으시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. 두 번 연습합니다.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개역 개정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.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.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세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나를 따라오너라.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.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.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개역 개정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.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.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세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나를 따라오너라. 나는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겠다.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. 나는 너희를 그런 곳에서 그isc 한글자막 by 한효정